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야 죽였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동놈 너 가면을 벗어 얼굴을 보여 봐 왜 감추렸는지 선곡 같았던 너의 그 목소리 꺼내봐 네 모습을 벗어봐 세상 밖으로 나와 사장님 도망갔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